네 안녕하십니까 더라운 서하담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나 카페에 사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블로그나 카페에 사진을 많이 올려놓으신데 이런 방법들이 전에는 모니터들이 소형화되어 있었어요. 조금만 했죠. 모니터 사이즈가 근데 지금은 모니터들이 대형화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크죠. 해상도가 높습니다. 지금은 WQHD급이나 지금은 4K UHD급 모니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전에는 제일 큰 모니터들이 27인치 정도 이 정도 풀 HD급 모니터들이었는데 지금 뭐 4K 모니터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진들 올려놓은 여러분들이 기존 옛날 방식대로 사진을 올려놓으시면은 이 큰 모니터들에서는 사진들이 깨져 가지고 흐려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인치나 이렇게 21인치 정도 모니터에서는 그런대로 풀 화면으로 봤을 때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모니터들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보이기는 보이는데 흐려 가지고 굉장히 해상도가 낮아 가지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큰 모니터들에서도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사진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이 방법대로 올리시면은 사진을 이렇게 펌해 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사진들 이렇게 동호회 같은데 펌해 간 분들이나 또 아니면은 사진을 감상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배려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셨다가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편집해 가지고 올리는데요.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 유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써본 경험으로는 포토스케이프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프리웨어 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 지불 않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포토스케이프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프로그램을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편집 프로그램을 안 쓰고 계신 분들은 제가 포토스케이프를 추천드립니다.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아무 포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포토스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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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 포토스케이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있죠? 이 부분요.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프로그램으로 저는 사진 편집을 합니다. 사진 올리기 전에요. 사진 한 장을 편집해야 되겠다 하면 사진 편집 여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들은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려야 되니까 일괄 편집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일괄 편집 이렇게 누르면 저는 지금 해봤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나와 있네요. 저는 제 사진이 내 컴퓨터 Y 볼륨에 J 볼륨에 J 볼륨에 이렇게 마이픽쳐 폴더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를 누르니까 이렇게 사진들이 쭉 나와 있네요.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한 여러 장 많이 올라 있는데 20-30장만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 볼게요. 이렇게 20-30장 이렇게 드래그를 해 가지고 작업창으로 끌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왼쪽 마우스를 누르시 가지고 이렇게 작업창으로 끌어오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약 한 30장 정도 가까이 30장 약간 넘게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30장이 안되나? 약 30장이네요. 딱 30장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첫 번째 사진이 제 사진입니다. 독사진인데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네요. 이 사진이 지금 온본 사진입니다. 온본은 여기 나와 있죠? 온본 3840코박이 2160입니다. 이 정도 해상도면 죄송합니다. 이 정도 해상도면 4K급 해상도입니다. 4K 지금 나와 있는 모니터들 4K 모니터들 많이 나와 있죠? 이 사진 그대로 온본을 올리면 4K 모니터에서도 이 화질 그대로 나옵니다. 모니터에 그대로 올리면 그런데 대신에 굉장히 파일 사이즈가 크기가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음 같은데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면 크기는 한 레코드에 쉽게 말해서 한 화면에 한 레코드에 50메가바이트 크기는 50메가바이트가 한도이고 장수로는 50장까지 밖에 못 올립니다. 한 화면에 그러니까 여러 화면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이 사진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올릴 수도 있어요.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사진을 그대로 올리면 한 화면에 보통 6장이나 7장 밖에 못 올립니다. 한 레코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60장을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작업을 6, 7번을 해야 되겠죠? 6, 7 레코드에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한 화면으로 한 레코드로 이렇게 합쳐야 되겠죠?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지요. 퍼간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그런데 이건 HD급 아니면 4K UHD급 해상도니까 제가 풀 HD급 해상도로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편집하는 우측 작업창 있죠? 우측 작업창에서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모든 사진 저장 이렇게 여기를 다 설정을 해 놓고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모든 사진 저장 변환 여기는 액재 없음 지금 되어 있죠? 설정이 근데 이 사진을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은선 한 줄 이렇게 검은선 네 줄 이렇게 그라이테이션 왼쪽이 새카맣게 변한 거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왼쪽 부분이 새카맣게 변해있죠? 이렇게 또 그라이테이션 뭐 사각형 이렇게 양 사이즈가 모서리 부분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약간 희미하게 보이죠? 하얗게 뿌옇게 여기는 뭐 뭐 하트모양 이렇게 하트모양을 하면 이렇게 하트모양으로 이렇게 양 사이즈는 이렇게 뿌옇게 하얗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노트식으로 올리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애가 노트식으로 변하죠? 이렇게 제 뒤에가 노트식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액자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편집을 해 볼게요 액자없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올리실 때 뭐 나는 뭐 그라이테이션 뭐 이렇게 하트모양으로 올리고 싶다 올리고 싶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이렇게 올리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은 제가 편집은 액자없음으로 한번 편집을 해 볼게요 액자없음 이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가로조절 가로조절에다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요 가로에 1920이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이 1920이 Full HD급 해상도 입니다 이게 Full HD급 해상도 여기가 만약에 1280 이렇게 여기다가 1280 이렇게 기입을 한다 하면 HD급 입니다 이렇게 사진이 작아졌죠 HD급 여러분들은 보통 1024로 지금 올리고 있어요 1024는 다음에서 최고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해상도입니다 1024 이상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만약에 여기다가 4K급 UHD급 해상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3840입니다 가로사이즈가 3840 이렇게 하시면 사진이 엄청 커집니다 커졌죠 이렇게 이렇게 커집니다 그런데도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사진이 본 이렇게 온본이 크기 때문에 온본 사진이 지금 3840 고박이 2160 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표현한 이게 지금 어 16 대 9 와이드하면 이렇게 최고 해상도입니다 카메라에서 근데 지금 카메라가 4K급 이상 카메라도 지금 나와 있어요 화면이 해상도가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 이제 저는 FHD급으로 1980이 FHD급 이라겠죠 1980으로 편집을 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보면 이렇게 사진을 세로는 가로는 이렇게 1980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 프로그램은 세로 사이즈는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사이즈를 설정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건드릴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최고 품질로 여기 설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품질이 최고로 어 편집이 돼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모든 사진 저장 변환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 있죠 모든 사진 저장 변환 여기를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또 박스 하나가 보이네요 저장 변환하기 박스가 그러면은 원래 안 건들면은 이게 제일 위에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변환된 사진을 첫 번째 사진 아래에 아웃풋 폴더를 만들어 저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제가 아까 이 사진들을 제 2 이렇게 디스크에 제 2 볼륨에 어 마이픽쳐 어 폴더에서 가져왔죠 사진을 근데 변환된 사진이 사진들이 변환을 하면은 그 폴더 안에 아웃풋 라곤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아웃풋 그 그 마이픽쳐 폴더 안에 아웃풋라는 폴더 안으로 이 사진 변환된 사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기도 저장 파일명은 온본과 동일한 파일명으로 저장합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 어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사진 이렇게 해상도를 설정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미지 포맷 이 부분 있죠 이 박스 안에가 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보통 기존 어 지금 파일 올려놓으신 그 사진들 보면은 파일 형식이 거의 100%가 다 어 jpg 형식으로 올려놓으니까 파일이 깨지는 거에요 깨져 보이고 이렇게 화질이 안 좋은 겁니다 반드시 여기를 어 이미지 포맷 이 박스 안에다가 어 png 형식으로 사진을 변환을 시키십시오 어 pmp 형식으로 어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더 선명합니다 그런데 대신 이 사진 사이즈가 굉장히 커집니다 크기가 커지니까 대신에 사진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에 올리실 때 pmp 형식으로 한번 올려보시고 png 형식으로 올려서 변환을 시켜가지고 올리셔 가지고 이렇게 한번 모니터에서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모니터를 두세대를 씁니다 숙소나 집에서도 비교를 하면 돼요 모니터 조그만한 데서 어떻게 나오고 큰데서는 이렇게 png 형식이 어떻게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나온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png 형식으로 포맷을 해 볼게요 그러면 사진이 조금이나마 선명하게 나옵니다 올리신 사진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리고 펌 해가는 해운들도 이렇게 깨끗한 사진을 선명한 사진을 펌을 해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png 형식으로 반드시 이렇게 여기다 설정을 해 주시고 여기는 최고 품질 100% 최고 품질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동일한 파일이 지금 있네요 덮어쓰기는 제가 해 볼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변환 이 폴더 안에 제가 변화를 해 봤기 때문에 폴더 안에 들어 있네요 이걸 삭제를 하고 변화를 해 볼게요 여기 있잖아요 아웃포트 사진에 제가 변화를 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네요 제가 삭제를 해 보고 이렇게 다시 변화를 해 볼게요 이렇게 모든 사진 변환 이렇게 이렇게 png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하고 저장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어 있네요 30장이죠 이렇게 30장 저장 일괄 변환 중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변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풀 HD급으로 이 원본 사진에서 풀 HD급으로 약간 낮춰지는 거죠 이제 사이즈도 낮춰지고 해상도도 약간 풀 HD급으로 낮춰주는 거예요 변환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30장이 지금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음 조금 안 있으면은 다 변환이 될 거예요 지금 다 되어 가네요 지금 이렇게 예 변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확인 누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진 가져온 폴더 안에가 변환된 사진들이 들어 있다고 그럼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2세 볼륨에 있었죠 아까 제2세 볼륨에서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여기 마이픽쳐 폴더가 있죠 마이픽쳐 폴더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아웃포트 폴더 안에가 생성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아웃포트 폴더가 여기에 변환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30장이 이렇게 이제 이 사진을 올리면 됩니다 카페에다가 아니면 블로그에다가 제가 이제 한번 올려볼게요 이걸요 이렇게 변환된 사진을 사이즈를 보면 여기 나와있네요 5.83 메가바이트죠 이 사진 원본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사진 원본은 지금 변환된 사진은 지금 해상도가 1980 고박이 1114 이렇게 제가 있죠 여기 그림 크기 제리에 사진 찍은 날짜도 되어 있고 2010년도 이렇게 그리고 사진 크기는 5.83 메가바이트입니다 근데 이 원본은 이 사진 원본은 이렇게 여기가 이 사진이 원본입니다 원본 크기는 3.69 인데 이 사진 원본이 3.69 입니다 근데 이 사진은 보세요 종류가 JPEG 이미지입니다 종류는 그런데 이 사진 변환된 사진 원본은 PNG 이미지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굉장히 커졌죠 PNG가 단점이 크기가 커진다는 겁니다 사진 사이즈 크기가 크기가 용량이 쉽게 말해서 용량이 사이즈 크기가 아니고 용량이 그러니까 이 사진을 BMP 형식으로 다시 바꾸면 10메가바이트가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신에 하질은 깨끗합니다 보세요 이게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81%인데 100% 100%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풀 HD급 지금 풀 화면에 찾잖아요 모니터에 그런데도 사진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사진을 올려줘야 됩니다 카페 같은 데다 그래야지 펌해간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한 사진을 선명한 사진을 펌해갈 수가 있지 여러분들 지금 사진 올려놓으신 그 카페에 올려놓으신 사진들을 펌해가면 어디다 쓸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 사진을 찍히니까 찍는게 아니고 찍히잖아요 찍힌다 그러잖아요 모델이 쉽게 말해서 모델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펌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모니터에서는 그런데대로 볼 수가 있어요 19인치나 22인치 정도 그런데 큰 대형 모니터에서는 그런 사진들을 풀화면으로 보면 사진이 깨져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HD급이나 이렇게 WQHD급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많이 만듭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유튜브라든가 다음팟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많이 올리는데 그런 저질 해상도 사진 펌해 온 사진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큰 화면에서는 이렇게 동영상이 깨져가지고 흐리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배려 차원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선명한 사진을 이렇게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펌해 간 사람들도 좋고 또 보는 사람들도 감상하시는 분들도 깨끗한 선명한 사진을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저같은 방법대로 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볼게요 이제 이제 어 지금 이 30장 변환된 사진을 지금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 카페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카페다가 이건 다 이용했으니까 닫기 해버리고 이렇게 제 카페를 한번 열어볼게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인터넷 해가지고 다음에서 카페 이렇게 내 카페 이렇게 내가 지금 가입된 카페입니다 이렇게 카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당 은혜사랑방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대문에다가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대문에다가 제 카페 대문에다가 근데 이런 화면들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화면이 크게 나오는데도 사진이 깨끗하게 나오는 이유는 선명한 사진으로 해상도가 높은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서도 그러면은 제가 제 자료방 카테고리에다 한번 사진을 올려볼게요 자료 자료 보관방 자료 여기다가 글쓰기 이렇게 글쓰기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사진 올려볼게요 내 사진 해가지고 제목에다가 내 사진 사진 이렇게 사진 이렇게 올려볼게요 제목을 사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기 사진 올리시는 방법 여기까지는 여기 나와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한 네코드에 한 화면에 최대 50Mb 50 장수로는 50장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사진 한 장당은 10Mb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카메라로 제일 큰 해상도로 큰 사이즈로 찍어가지고 와도 사진을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4K UHD급 해상도 까지 올릴 수 있어요 한 장당 그런데 사이즈 사진 사이즈가 최대 50Mb까지 못 올려요 한 네코드에 한 화면에 그래서 아마 사진이 아까 비난된 사진이 보통 5Mb 작고 한 10장 정도 10장에서 12장 사이밖에 못 올립니다 제가 그러면 사진 추가하기 내 PC에서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업로드 한번 해 볼게요 제 컴퓨터에 아까 있었죠 제 컴퓨터 새 볼륨 제2볼륨에 마이픽처 폴더 안에 있었죠 여기 있네요 마이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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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이게 지금 변환된 폴더입니다 아웃풋 제가 아웃풋 폴더 생성되어가지고 여기 부분에 딱 있죠 30장이 아웃풋을 이렇게 열어볼게요 그럼 여기 30장이 들어있네요 미리 보기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11장이네요 11장을 한번 올려볼게요 드래그 오나 안 들어오나 11장을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열기 이렇게 하면 11장이 지금 업로드 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네요 최대 50메가바이트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을 올리니까 50메가바이트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간 거예요 지금 몇 장이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장 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덟 장을 올려볼게요 확인 누르고 그런데 이제 여덟 장을 올리는데 한 네코드에 여덟 장을 올리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진을 놔두고 항상 이렇게 사진 올리기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크기를 이렇게 분명히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왼쪽에 크기 있죠 크기를 클릭을 하시고 우측 작업창에 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어 기본 크기나 직접 입력을 해도 사진 올라가는 사이즈는 어 ht급 이하 1024 밖에 안 올라갑니다 다음에서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설정을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직접 입력해 해가지고 여기다가 1980을 한번 해 볼게요 풀 ht급으로 그래도 1024로 바로 바뀌어 버릴 거에요 1980 보세요 여기 나와있네요 크기는 가로 1024 픽셀 세로는 768 픽셀 까지 밖에 안 올라갑니다 다음에서 이렇게 다음에서 이렇게 막아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그렇게 기본 크기대로 다음에서 올리라는 대로 올리시고 여기가 중요해요 반드시 클릭 시 언본 사진 보기 여기를 반드시 모든 사진 이렇게 체크를 해 체킹을 해 줘야 됩니다 체크를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클릭 시 언본 사진 보기 반드시 여기다 체크를 해 주시고 여기도 모든 사진에 체크를 해 주시고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적용 누르시고 이제 사진을 올리시면 됩니다 사진 올리기 이렇게 하시고 사진을 등록 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하시면은 사진이 등록되고 있네요 이렇게 사진이 지금 등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진이 등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네 장채 이렇게 다섯 장채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덟 장 중에서 이렇게 지금 업로드 되고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사진이 여덟 장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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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여러분들 올려 놓은 거 보세요 한번 제가 올려 놓은 사진들을 제 카페라든가 제 카페 회원이면은 내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다니는 동호회 카페 제가 올려 놓은 사진들은 여러분들 올려 놓은 사진들하고 틀릴 거에요 훨씬 화질이 좋을 거에요 화질이 좋은 것은 이런 방식대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대신에 컴퓨터 사양이 조금 안 좋으시면은 제가 올려 놓은 사진들은 굉장히 늦게 열릴 거에요 화면이 이렇게 고해상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좀 늦게 열릴 거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컴퓨터를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지금은 이렇게 모니터들이 4K 모니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4K 모니터는 그래픽카드가 최소한 이렇게 저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엔비다 것을 쓰는데 칩셋을 엔비다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최소한 5시리즈 500시리즈 이상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쓰셔야 4K를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그래픽카드가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저 같은 그래픽카드는 저 같은 컴퓨터 제 컴퓨터 그래픽카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저는 안하는데 이렇게 그래픽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 동영상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씁니다 좋은 것은 몇 백만원짜리 400만원 5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쓰는 그래픽카드 하나에 보통 게이머들 있죠 프로게이머들 그런 분들은 보통 700만원짜리도 씁니다 그래픽카드를 그래픽 부속 하나에 그래픽카드 하나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아니고 저도 굉장히 좋은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좋은 걸 쓰면 CPU하고 컴퓨터 사양이 좋으면 저같이 이렇게 지금 이건 풀 HD급 해상도인데 4K 해상도를 올려놓으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이 안 좋다 그러면 정말 답답하게 이렇게 사진이 안 열립니다 한참 이따 열려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바로 열립니다 화면이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이렇게 사진을 지금 8장을 올렸잖아요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이렇게요 큰 화면으로 모니터를 보는데도 사진이 깨끗하게 올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진 변환시킬 때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JPG 형식으로 올린게 아니고 변환시킨게 아니고 이렇게 PNG 형식으로 사진을 변환시켰기 때문에 사진 해상도가 화질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더구나 만약에 이렇게 바닷가에 찍은 제 사진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 사진 이 사진을 여러분들이 펌을 해 가야 되겠다 그러면 바로 이 사진에다가 마우스 우측 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펴가지 말고 이 사진 원본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클릭을 하면 원본 사진이 보인다고 이 사진을 클릭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이 사진에 대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하면 원본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죠 이렇게 이렇게 FULL HD급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펴가세요 이 사진을 펴가면 굉장히 깨끗한 사진을 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선명하게 그러니까 그 펌 하고자 하는 사진에 항상 클릭을 하셔가지고 마우스 왼쪽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오면 이 사진을 파일 받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마우스 이렇게 우클릭하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할 폴더를 하나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 그림에다가 사진을 저장을 한다던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이 사진은 PNG 형식 사진입니다 파일 형식 여기 나와 있죠 JPG가 아니고 PNG 이렇게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됩니다 사진 파일 때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렇게 지금 이제 사진이 8장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사진 30장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좀 귀찮더라도 귀찮더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진을 장수로 50장씩 한꺼번에 올려버리잖아요 이렇게 50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50장까지 올릴 수가 있으니까 대신에 사진 사이즈가 작고 하질이 안 좋잖아요 하질이 안 좋으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이렇게 남물 배려 차원에서 사진 뭐 여러 장 올리면 뭐합니까 하질이 안 좋은데 100장을 올리면 뭐하고 200장을 올려놓으면 뭐합니까 장수가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질이지 화면을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사진 올려놓은 사진들은 모니터 이렇게 19인기나 21인치 정도에서는 봐줄만해요 사진 올려놓은거 그런데 27인치 이상 올라간 올라가 버리면 모니터가 그런 모니터에서는 사진을 볼 수가 없어요 사진이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제 방법대로 올리시라 이겁니다 또 이제 올려볼게요 지금 8장 올렸으니까 글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올리면 됩니다 8장 다음부터 이렇게 제목에다가 내 사진 2 해가지고 이제 또 올립니다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또 내 PC에서 추가 아까 사진이 제2 새 볼륨에 있었죠 제2 새 볼륨 그리고 마이픽쳐 볼더 안에 변환된 볼드가 아웃풋이라고 그랬죠 제2에 여기 이렇게 아까번에 8장 올라갔잖아요 미리 보기하면 여기까지 지금 0151까지 올라갔잖아요 8장 1장 2 3 4 5 6 7 8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또 8장 올려볼게요 그리고 다음부터 이렇게 쭉 3장 드리고 하고 또 5장 이렇게 이거 방법은 아시죠 다른 또 사진을 드리고 가시려면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로 쭉 5장을 이렇게 드리고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정이 돼 있네요 8장이 1장 2장 3장 4 5 6 8장 일단 올려 볼게요 0680까지요 이렇게 열기하면 8장이 또 업로드가 되네요 이렇게 또 8장이 다 올라가네요 사이즈가 또 오버돼가지고 이렇게 오버되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최대 50m 까지만 50MB 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확인 지금 한장 2 3 4 다 7장만 올라와 있네요 7장까지만 이 사진까지 이렇게 또 분명히 또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겠죠 크기 항상 이렇게 크기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크기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놔두고 항상 여기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킹을 클릭시 언본 사진 보기 체크 모든 사진 체크 이렇게 항상 여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이 펌을 해갈 때 이렇게 언본 사진을 고화질 고해상도 사진을 퍼갈 수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진 이렇게 체크 클릭시 언본 사진 보기 체크 이렇게 체킹을 해가지고 적용 이렇게 누르고 빠져나오시고 사진 올리기 하면 됩니다 또 사진 등록 하시겠습니까 확인 이렇게 그러면은 7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7장이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6장째 지금 올라갔네요 이렇게 이제 예 다 올라갔네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7장이 올라갔어요 이제 확인 이렇게 누르시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목록에서 방금 올린 제목이 내 사진2 였잖아요 내 사진2 이렇게 올라왔나 안올랐나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크게 올렸는데도 Full HD급으로 올렸는데도 사진이 정말 선명하죠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올려줘야지 보는 사람도 깨끗한 사진을 볼 수 있고 또 펌을 해간 사람들도 이렇게 고해상도 사진을 자기 사진을 펌을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이렇게 누차 또 말씀드리지만 사진 올려놓으신 펌을 해가면 쓸데가 없어야 돼요 너무 조그만하게 나와가지고 해상도가 사진이 깨져가지고 큰 화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40인치 넘어간 화면에서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버려야지 그런 사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최하 Full HD급 해상도를 사진을 올려주십사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제 사진인데 이렇게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사진 올린 거 하고 여러분들이 사진 올려는 이런 카페나 어디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특히 CPU나 이렇게 그래픽 카드 사양이 안 좋으면 사진이 금방 안 열립니다 제가 올려놓은 이렇게 페이지에서는 레코드 사진들이 레코드에서는 사진이 금방 안 열려요 뻥 안 열립니다 늦게 열릴 거에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면 됩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부속 굉장히 싸졌어요 컴퓨터 부속이 그래서 컴퓨터를 돈 좀 이렇게 투자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고 음 컴퓨터 잘 안 열린다고 제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선명한 사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올려놓은 사진들이 이렇게 컴퓨터가 금방 안 열리니까 답답하실 거에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으시면 대체 요구는 하지 마시고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2페이지에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두 군데에다가 또 그냥 올려볼까요 또 올려면 마찬가지에요 이제 아시겠죠 한번 더 올려볼게요 글쓰기 해가지고 이렇게 내 사진 3 3 이렇게 해가지고 내 사진 이렇게 3 해가지고 또 올려볼게요 이렇게 사진 이렇게 사진 사진 추가하기 이렇게 이렇게 제2 볼륨에 있었죠 마이픽쳐 폴더 안에 아웃풋 폴더 안에 있었죠 이렇게 미리 보기 해 볼게요 미리 보기 그럼 아까 지금 이 사진까지 올라 있었잖아요 이렇게 삼성 3 0 0 0 0 0 0 0 0 70 오 100 영양 om 4 Paul most 12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적용 누르시고 사진 올리기 사진 등록 하시겠습니까 확인 누르시면 사진이 등록됩니다. 사진 사이즈가 해상도가 낮으면 금방 올라가요. 사진이 등록이 빠릅니다.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컴퓨터 사양이 나쁜게 아니기 때문에 50장도 금방 올라가 버리는데 지금 이건 사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늦지요. 7장 올라가는데도 이렇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올라와 있네요. 업로드 되어있죠. 확인 누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올려놓은 사진 작성글 확인 이렇게 또 올라와 있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와 있잖아요. 풀화면인데도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선명하고 이렇게 이렇게요. 하얀 구구에서 찍은 사진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죠. 사진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렇게 보리밭에서 찍은 사진 빛을 산에서 찍은 사진들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보석 녹차밭 이렇게 사진이 굉장히 깨끗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진들을 이렇게 레코드가 세 군데로 갈라져 있잖아요. 세 군데도 올려놨잖아요. 그러면 보기 좋게 한 군데로 다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또 혹시 모르신 분들도 계시니까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한 군데 다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음 이제 두 번째 사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셔도 되고 뭐 이 네 사진 세 번째 사진을 제일 첫 번째 사진에 합쳐도 되고 그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없고 그런데 이왕이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을 첫 번째 사진 다음에다 올리시는 게 순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보고 한 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을 내 사진 2 이 사진을 내 사진 1 다음에다가 이렇게 합쳐 볼게요. 내 사진 2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내 사진 2 열어주셔가지고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 이렇게 수정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이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첫 번째 사진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아까 제가 다음에서 말씀드렸죠. 사진 올릴 때 사진 크기가 50미터 50메가바이트 이상 되면 사진에서 다음에서 못 올리게 돼 있어요. 거부 반응이 이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사진 자체를 복사를 하지 말고 HTML로 합치면 됩니다. 에디터 타입을 HTML로 이렇게 이 사진 주소입니다. 이게 이렇게 영어로 많이 나와 있죠. 이렇게 사진 주소예요. 앱상에 사진 주소 쉽게 말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살면 집 주소가 이 사진 주소예요. 이 사진 주소를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이 주소를 쭉 복사를 해야 되겠죠. 드래그 해도 되고 또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우측 클릭해가지고 모두 선택 이렇게 하면 다 이렇게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주소 이 사진들이 이렇게 선택이 돼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 있으면 마우스 우측 클릭해가지고 복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수정 누르고 나와가지고 이제 목록 보기에서 이렇게 첫 번째 사진 뒤에다 붙여넣기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한 군데에다 합쳐야 되니까 그러면은 내 사진 첫 번째 사진을 또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 이렇게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수정 누르셔가지고 여기다 이 사진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안 되겠죠. 여기는 사진이고 사진 주소에다가 뒤에다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에디터 타입을 HTML을 체크를 해주시고 쭉 내리셔가지고 이 사진 주소 마지막 사진 제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진 간격이니까 하나는 지어주고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 우측 클릭해가지고 아까 복사해 온 주소를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사진이 이렇게 다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왔네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내 사진 내 사진 1에는 8장 들어와 있잖아요. 내 사진 2에는 7장 올렸죠. 그러면은 8장 7장 합치면 15장이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15장이 이 내 코드의 화면에 올라와 있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수정 누르시고 작성근하기 이렇게 누르시면 사진이 지금 붙여넣기 합친 사진들이 다 올라와 있나 봅시다. 그러면은 올라와 있을 거예요. 한 장 2 3 4 5 6 7 8 9 10 다 올라와 있네요. 11 12 13 14 15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다 합쳐졌잖아요. 한 군데로 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사진 세 번째 사진을 이 사진 이 사진 뒤에다 이 사진 뒤에다 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목록을 최신 목록을 열어가지고 내 사진 3 여기 있잖아요. 내 사진 3 이 사진을 또 내 사진 1 제일 마지막 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내 사진 3 을 이렇게 열어어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수령 누르시고 또 에디터 타입을 HTML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사진 주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모두 선택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됐네요. 그러면 또 마우스 우측 클릭해가지고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수정 누르고 나가시고 이제 첫 번째 목록 보기에서 첫 번째 사진에다 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첫 번째 사진 내 사진 첫 번째 내 사진 1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정 이렇게 누르시고 수정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는 체크가 돼있네요. 아까 했기 때문에 HTML 방식으로 이렇게 주소가 나와있죠. 쭉 제일 밑에 제일 마지막 사진 뒤에다 붙여넣기 해야 되겠죠. 여기도 여기는 간격이니까 간격 간격하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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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많이 떨어지니까 하나를 지어줍니다. 제일 밑에 것을 이렇게 여기까지 지어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마우스 우측 클릭해가지고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사진이 또 들어왔네요.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정 누르시면 끝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사진들이 다 한군데로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볼게요. 7장 7장 8장 이렇게 올렸죠. 사진을 3군데로 이렇게 내 사진 1에는 첫 번째 8장 올렸죠. 내 사진 2에는 7장 올렸고 내 사진 3에는 7장 올렸고 그러면은 7장 7장 8장이면 몇 장이에요. 7,5장 22장이네요. 그러면 내 사진 2회가 22장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한군데로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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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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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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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군데로 합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쉽게 말해서 내 카페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사진을 복사해가지고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드시 사진을 다른 카페에 옮기실 때는 이제 한군데로 합쳤으니까 이 사진 내 사진 1만 다른 데다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볼게요. 제시목록에 가지고 이렇게 내 사진 1 여기만 클릭하면 내 사진 2 3은 볼 필요 없겠죠. 왜냐면은 내 사진 1에 다 들어있으니까 내 사진 2나 내 사진 3 사진들이 내 사진 1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사진 1만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다른 올리고 싶은 카페라든가 블로그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사진 1을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정 누르십니다. 똑같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정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HTML 방식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있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우스 되고 구조 선택 이렇게 보나 안보나 밑에까지 다 이렇게 선택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다 선택이 돼있으면 우측 마우스 우측 클릭해가지고 복사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 나가시면 되고 이제 이 사진들을 내 안은 내 동호회 카페에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제가 자주 다니는 산악회 쉽게 말해서 강주에 있는 산악회 입니다. 엘컴 투 산악회 카테고리에 한군데다 한번 옮겨 볼게요. 엘컴 투 산악회 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어디 카테고리에 올려 옮겨 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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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가 많이 있는데 개인사진 이 카테고리에 한번 옮겨 볼게요. 여기다가 올려 볼게요. 엘컴 포토 개인사진 개인사진 아니면 번개 개인산행 이렇게 후기사진 여기다 올려 볼게요. 이렇게 글쓰기 해야 되겠죠? 글쓰기 이렇게 하시고 제목 쓰시고 뭐 서하담 이렇게 아니 영문으로 나오네 이렇게 서하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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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목 쓰시고 올리실 때 반드시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여기 HTML 에디터 타입을 HTML 방식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반드시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붙여넣기 해야 됩니다. 사진 주소를 사진 주소를 여기다가 마우스 우측 클릭 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다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사진들이 스물 몇 장 이라겠죠? 두 장 인가? 그 사진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볼게요. 들어와 있나 안 들어와 확인 누르시면 작성 글 이렇게 볼게요. 확인 해볼게요.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들어왔죠? 선명한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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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으로 풀 화면으로 봤는데도 사진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사진은 사진이 흐려 가지고 잘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사진 이렇게 카페에 올리는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기산행 후기 사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평창 개방산 갔다 오셔 가지고 이렇게 다녀 오셔 가지고 산하초 회장님이 사진 올려놨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걸 보시면 사진이 깨져 가지고 흐리잖아요. 보이시죠? 이렇게 사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사진이 깨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보는데 이렇게 사진이 깨져 가지고 여기 사람 얼굴 봐요. 여기요. 이 부분요. 알 수가 없어요. 사람 형체가 사진이 다 깨졌잖아요.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이 사진 한번 형식을 볼게요. 100% 파일 형식이 jpg 입니다. 이 파일 형식을 보시려면 마우스 우측 클릭하셔 가지고 속성 누르면 나옵니다. 속성 이렇게 이렇게 속성 누르면 이 사진 주소하고 여기 주소 나있죠? URL 주소 입니다. 이 사진 주소 아까 제가 복사해 할 때 이렇게 픽셀 여기 유행 나와있잖아요. jpg 이미지 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100% jpg 형식으로 옮겼다고 근데 이게 회원님들께서 이렇게 몰라가지고 이렇게 올리시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올리시나 저는 그 부분이 지금까지도 이해가 잘 안되요. 아신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진을 깨끗하게 올리시려면 PNG 형식이나 BMP 형식이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변환시켜서 올리실건데 귀찮아서 이렇게 올리신건가 아니면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가요. 지금까지도요. 보세요. 픽셀 크기는 1024x768 이지요. 뭐 이 정도 해상도면 HD급 HD급 이하 바로 이하 급 해상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사진들은 지금 올려놓은 사진들은 19인기나 17인치에서는 좀 선명하게 보일거에요. 19인기나 21인치 정도에서는 그런대로 사진들을 파줄만 합니다. 그런대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같이 큰 화면에서는 사진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 사진을 만약에 파간다 이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도 이 사진은 온번이 없을거에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죠? 지금 올려놓은 사진이나 클릭한 사진이나 해상도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볼게요. 이렇게 우측 클릭해가지고 속속 누르면 이렇게 해상도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있잖아요. 1024x768 똑같아요. 사진 올려놓은 사진이나 클릭한 사진이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형식도 똑같고 JPG 이미지 이렇게 제 사진 한번 볼게요. 제가 올려놓은 형식같은거 이렇게 제 사진을 보면은 제가 아까 제 사진을 번개 개인산행 후기 사진 카테고리에 올렸죠? 여기 있네요. 서화담 사진 이렇게 서화담 사진 이렇게 올려놨는데 제 사진을 한번 제 사진을 클릭하면 온번 사진이 나옵니다. 이렇게 큰 사진이 나와요. 이렇게 큰 사진이 나오잖아요. 맞죠? 이렇게 이 해상도가 1980에서 1980 고박이 1114 풀 HD급 해상도입니다. 더군다나 풀 HD급 해상도에서 유행이 PNG 이미지에요. 아까 JPG 이미지가 아니고 사진 형식 중에서 JPG 형식이 제일 화질이 안 좋고 다음이 PNG 형식입니다. 그 다음이 BNP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정도 BNP 형식은 정말 깨끗합니다. 화질이 대신에 파이리 크기가 용량이 굉장히 커진다. 이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이렇게요. 크게 나왔는데도 그게 화질이 깨끗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제 사진 보세요. 지금이요. 아까 그 사진하고 제가 지금 올려놓은 사진하고 보세요. 사진들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화질이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혹시 이렇게 여태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들었는데도 저는 잘 안된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문자라든가 아니면 댓글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충 답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